아 송지영! 일이 아니어서 먼저 왔는데 제가 먼저 왔잖아요 아니 먼저 왔더라도 아 나 답답하네 이런 건지 몰랐네 미션 찾으래요 오빠 저 지금 여기 지도 찾고 무슨 미션인데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오늘의 미션을 찾으셔야 돼요 이 주소에서 아니 오늘 알아서 어떻게 미션을 찾아요? 이걸 얘기를 해 주셔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쨌든 힌트는 그 주소지 육사 다시 육사 아니 저기 어디로 나오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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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하하하하 너 왜 따라와? 지도보가 저도 지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 어디? 여기 어딘데 오빠? 여기 어디로 나오는데? 여기 어딘데? 이쪽인데? 여기 어딘데? 여기 어딘데? 하하하하 여기 어딘데? 여기 어딘데? 여기 어딘데? 저기 어딘데? 에이 여기구만 아니 그게 맞는 거 같아 여기가 육사 다시 이름 맞는 거 같은데 이 안에 뭐가 있는 어 하하 뭘 그렇게 봐요? 수사의 기본 몰라요? 아주 작은 것부터 다 왔어 바로 여기야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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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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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잠깐 좀 둘러봐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저 아니 저 아니 혹시 저희들 뭐 미션이 뭐 있다는데 미션이 뭐 혹시 아세요? 저도 갑자기 들어와서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겠 선생님 저희 저희 혹시 미션이 저희 뭐예요? 아 너는 왜 들어? 내가 여쭤봤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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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호 아니 지호야 자판기를 이용해 주십시오 자판기를 이용해 주세요 원하는 사인의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아 이광수로 하자 이광수로 하자 이광수로 하자 1 3 2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아 다 찾아봤는데 드디어 돌아왔구나 어? 여기였어요? 여기야 여기 뭐야 맘에 드는 거 짐 해 그거 마음에 들어? 네. 강길이. 강길이. 난 이게 마음에 드네 빨간색 빨. 그럼 안 어울려 너랑. 하지마. 너는 내 무릎 위에만 앉아있었는데. 장난 아니다. 너희들 장난 아니야. 어? 문자 왔어요? 아 광수네. 아이씨. 어 광수야 왜? 네. 형 안녕하세요. 형 녹화 중이야. 좀 이따 전화해. 형 나도 녹화 중이에요. 야 너 석진 형도 지금 왔어. 아 진짜요? 어. 금방. 어 뭐야. 어? 아니. 야 빨리 와. 야 빨리 와. 어 나 여기 아닌데. 어? 너 여기 아닌데. 형. 여보세요? 어? 아니. 아 뭐야. 여기서 무슨. 아 여기는 내가 너무 잘하는 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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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수야. 누나. 아 여기였어? 아니 여기를 어떻게 알고. 형. 아 여기 어딘지 아세요 형? 어? 어딘지 아시냐고요 형. 왜. 여기 왜. 아니 뭐야. 왜 왜.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왜. 왜. 여기 왜. 뭘로 타면 해요? 왜. 뭐야 이거. 왜 왜. 왜. 왜 왜. 우리 아빠 회사예요 형. 아 이거 우리 아빠 회사예요. 아 이거 우리 아빠 회사예요. 아 진짜. 진짜 우리 아빠 회사예요. 뭐예요 형? 뭐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아까 계셔 여기 지금? 우리 아버님. 어디 계셔?